그 이름 저희도 그냥 이름? 네 이름 아니 제가 이름이 그냥 한글 이름이여가지고 누구보다 나은 할 때 나은 얘 한자 이름이라고 멋있죠? 그 사자 이름은 한자 이름 잘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여튼 어려울까 봐 저희 때 뜻이 굉장히 멋있네요 누구보다 나은 사람들 때 나은 얘 그 나은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자 이름이에요 근데 네 캠일제 캠일제 근데 캠어? 뭐 캠어? 예쁠 원인데 와우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프로봇사 들어서 엄마 난 예쁜 걸 캐는 거에요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캘게요 하차 안 돼요 슬기자옹 예에 아리따울 말 우와 아리따운 요약인면 오 오늘 사실 뜻이 둘 다 있는데 징소옹을 안다 할 때 징소옹이라는 뜻도 있고 참 진짜의 번드리는 소리라고 참 내게는 소리라고 난 청와를 번드려라 그래서 난 청와를 번드려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었는데 그러세요? 아는데